이게 먼데이, 오늘 리뷰는 슈프림 디렉터스 체어 레드입니다. 2019년 3월 4주차 제품이구요, 우드와 캔버스 재질의 의자로 일부 조립하셔야 하는 제품입니다. 조립이 크게 어렵진 않지만, 앉는 부분 조립시, 얇은 나무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앙에 위치해야 조립이 쉽습니다. 접이식이라 이동이나 보관에도 용이한 제품으로, 무게는 5에서 6kg 정도로 무거운 편입니다. 동영상 실측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기가 작은 편이 아니라서 안정감이 있고 편안한 제품입니다.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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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